여러분 방금 현무 5 드리프트 보셨나요? 중국 방송 경악한 현무 5 대반전 위력. 현무 5 공개 하루 만에 현재 난리난 전세계 반응. 쓸모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었다.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 기영달 구지에 불과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3일 한국의 지난 1일 국군이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5를 이같이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현무 마이너스 5 불을 실은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선 기영달 구지라고 조롱하며 크기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방사포 일대의 투발 능력은 제레식 탄두의 폭약량으로 환산하면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 것으로 계산된다. 고 주장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 마이너스 5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한다. 탄두 중량 8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된 현무 마이너스 4는 탄두 중량이 2톤이었다. 현무 마이너스 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 마이너스 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 마이너스 4 시리즈는 현무 마이너스 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현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현무 마이너스 5는 지하 100미터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를 완파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유사시 북한 지휘부 초토화를 목표로 현무 마이너스 5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험 발사 성공을 거쳐 양산 배치에 들어갔다. 군 당국자는 현무 마이너스 5는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하는 즉시 평양 지휘부 등을 괴멸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4.5톤급 초대형 상용 제레식 탄도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화성포 마이너스 11다 마이너스 4.5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계량형으로 사거리를 줄이되 탄도 중량을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수십엠 지하 벙커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00km였다. 발사원점, 평남 개천에서 남쪽으로 섰다면 충남 계룡대에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등 사거리 320km의 목표명 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도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발한 4.5톤급 초대형 탄도 미사일과 중량 8톤의 현무-5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동식 겨부다. 북한 화성포 마이너스 11다 마이너스 4.5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면? 현무-5는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한다는 점이다. 고정식 발사는 정찰위성에 포착되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분 10초에 부산항에 기상물체 버몬트함을 포착했으며 그 정찰자료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말리경-1호로 버몬트함 입항을 확인한 것이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현무-5는 북한 정찰위성에 포착되면 요격 대상이 된다. 김 부부장이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 기형 달구지라고 폄훼한 이유다. 2. 윤 대통령 경고에 김정은 군사대결 시도 땐 남 소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걷던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고인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최초 공개된 자리에서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북한 정권 종말의 난리라고 한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4. 북한은 이날 열흘 만에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노동신문은 노행무기 전시장에 전시된 미군 전투기를 다룬 기사에서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인용했다. 5. 신문은 미국 전투기 F-86D의 잔해를 언급하며 1964년 1월 황해북도 금천일대 상공의 불법 침입해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과포병들에 의해 격투된 전투기라고 썼다. 6. 미국 전략기 L-19에 대해서도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7. 북한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간접적인 반응만을 보인 반면 8. 국군 이날 행사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된 데 대해선 전면적으로 반발했다. 8. 미국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9.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고 지역의 주권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핵전략 자산들을 항시적으로 들이밀려는 펜타곤의 대결적 기도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9.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규탄보다는 행동예고에 방점이 찍힌 담화라며 10.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0. 북한은 이날 쓰레기 풍선 살포도 재개했다. 11.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11. 최근 들어 북한이 대북전당과 상관없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왔던 만큼 11. 국군이날 행사에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우선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11. 앞서 우리 군은 국군이날 기념행사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이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 마이너스 5 발사 차량을 공개했다. 11. 현무 마이너스 5는 고인력 탄도미사일로. 11. 탄두 중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에 달한다. 12. 현무 마이너스 5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군은 지난해 공개한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등 최첨단 고인력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13. 이영종의 구리가 미처 몰랐던 북한 지하벙커 정조준안 현무 마이너스 미사일에 떨고 있는 김정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 대응 골몰할 때 14. 북한은 이른바 수령 유일지배 체제다. 인체의 뇌수에 해당하는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며 2500만명의 주민은 그에게 모든 운명을 의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통치 시스템이다. 25. 그러다 보니 김정은의 신변 경호에 총력전을 펼친다. 25. 올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세단 아우루스를 선물하자 26. 북한 측이 한 대 더 줄 것을 요구해 결국 이대를 운용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 경호 전문가인 장해진 국제대 군사경호학과 교수는 26. 동일한 모델과 색상의 차량을 복수로 운용하면 어느 차량에 브라이프가 탑승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27. 위해를 시도하는 저격수 등이 심리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거나 위축되는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27. 지난달 대남 침투전담 특수부대를 방문해 사격수를 참관할 때 28. 중무장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상태에서 감시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29. 혹시나 체제에 불만을 품고 김정은에게 총구를 돌릴 경우 즉각 사살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9. 해외 국가원수급 인사의 암살 시도나 위해 사태를 철저히 분석해 대비책을 세우는 모습도 감지된다. 30. 2022년 7월 앞에 신조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이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잇단 암살 시도 30. 직후 북한의 김정은 경호가 부쩍 강화된 것도 마찬가지다. 30. 그런데 김정은과 그의 경호의원들에겐 청천명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31. 지난 1일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군이 무려 8톤 무게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무 마이너스 31. 미사일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32. 한국군이 사거리와 파괴력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온 현무는 재래식 미사일 가운데 궁극의 무기로 불릴 정도로 위력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구체적인 재현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중량 탄도를 장착한 채 고속으로 적 지휘부나 전략 목표를 타격해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34. 지하 100미터의 벙커까지 파고들어 완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에게는 더 피할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 대북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35. 한 관계자는 김정은이 아무리 위장을 한다 해도 한미의 대북감시와 정찰자산에 의해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있다며 36.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려 기도한다면 사전에 제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37.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최근 중동 사태 등에서 이스라엘이 위해세력의 수장이나 지휘부를 미사일 공격에 의해 제거하고 거점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7. 이스라엘 군 당국은 지난 9월 27일 네바론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38. 정확한 사전 정보로 위치를 파악한 뒤 고성능 벙커버스터로 타격해 괴멸시킨 것이다. 39. 앞서 7월 말에는 이스라엘이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체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한이야를 폭사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40. 그동안 미사일 경쟁에서는 북한이 마치 독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41. 김정은이 연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과 시험사격을 지휘했고 대남 타격용 방사포 마라스 다연장 로켓포를 쏘아 대며 위협을 가했다. 41. 하지만 현무 마이너스 5의 등장으로 판세가 바뀐 듯한 모습이다. 42. 해즈볼라 수장 제거 등에 쓰인 벙커버스터보다 10배 정도 강한 위력을 가진 괴물 미사일에 출현해 김정은과 수뇌부가 적지 않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43.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으로서는 올해 세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언한 게 무의에 그치면서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44. 한국이 국군의 날에 현무 마이너스 5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이를 만회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 45.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45.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도 김정은과 북한군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